부모님, 사련님 계셔 유리제 알아가는 거야 뭘 알아가 당신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싫어하는지, 어디 사는지 부모님,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힘들 건데 하나씩 대죽을 부어버릴까 당신을, 당신, 당신, 당신을 심지 기대하지마 진심 없었으니까 난 당신이랑 달라 당신도 의미했잖아 네가 취해서 당신은 나 불가proof 건 식수 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무너무 귀엽게 해요 그냥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살아 가족 속이든 지금 속이든 당신이랑 어린 사람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 대부분 유지하면서 키컷 술자리 한 번 찾아왔다고 선을 확 끝내네 이건 뭐 누가 보면 프로포즈 하다가 차이는 시추위션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데서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체만 생각해서 겁나 누가 그렇게 겁나 내가 엄청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왜 어렵지 이렇게 보고싶어서 왔다 별도 없이 유니세가 전 인자 보고싶어서 그냥 담아 grund 끊으셋 요즘은 이런 식으로 다진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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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